구메 구메! 구메 파티! 내일부터, 다음부터는 이제 반작이! 왔다. 아니, 예뻐. 이게 뭐야? 캥거루 집인가 봐. 말 없는 건 아니겠지? 응, 먹어봐. 맛 평가. 하나는, 엄마가 하나만 맛보자. 맛 평가를 해볼게요. 먼저 이거 하나부터! 네. 맛있어? 응, 맛있어. 두 번째 거 드셔보세요. 맛있어? 이게 무슨 맛이 이게? 맞춰봐. 고구마 맛? 땡. 고구마? 캥거루 맛? 캥거루의 집 맛? 창규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뭐예요? 이게 뭘까요? 소고나맛이네? 소고나맛이네? 소고나맛이니까 진짜 맛있겠다. 소고나맛이니까 어떻게 쓰여? 아, 이거 밥해요 봤구나? 먹어봐. 있을까? 나도 맛있어. 너무 맛있지?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여기는 주먹맛이 주엉입니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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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 좋은 줄 알아? 먼저!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. 어머 하나 떨어졌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하나부터 먹어볼게요. 네. 바꾸마 이 맛은. 이 맛은 되게 달콤해요. 구매 구매! 구매! 구매 파티! 구매 구매! 구매 구매! 구매 구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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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매 구매! Darrinym accuso... 저는 장utzel이에요! 아니 아니에요. 각.. 그 세용품 이름이 뭐예요? 우와 오케이. 뭐라고 써 있어요? 네? 엔델플라예요! 그 키즈데이인데요? 키드... 제가 운이 안좋아요. 아무iona 말고 키드데이 맞네요. 죄송합니다. 이 시대입니다! 단풍 향후 단풍 향후 감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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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야야? 네 카메라가 봐 화이팅 화이팅 해리 이리 아 해리야 넘어져 시아야 3반으로 가세요 상일이 어 4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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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반 일단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꺼야? 일단 보고싶어 자 이제 바구니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보세요 내일부터 다음부터는 이제 반장이 차렷 선생님께 인사 이런것도 할꺼야 이쪽으로 애기 이뻐라 아 이뻐 어떻게 키는거야? 이거? 밑에 누르는거 있잖아 밑에 누른나? 나 한번 봐볼래 안 보이네 나한테 줘야지 아니 사장님K 안 보이네 나한테 줘야될